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비는 중부지방에서는 그쳤습니다. 남부지방은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.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. 내일 오전부터 밤사이 남부 내륙에는 다시 올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아침은 전국이 대체로 10도를 웃돌면서 쌀쌀하지는 않았는데요. 내일부터는 10도 밑으로 떨어지고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.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자세한 전국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에 서울과 대전이 10도로 출발하겠고요.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가 20도, 광주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낮 최고 19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북부는 20도 안팎으로 오르겠습니다. 경기 동부는 19도 안팎이 예상되고요. 경기 남부는 20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한 데다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. 해상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